조선미술전람회 일제가 식민지 문화장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개최하였던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 선전으로 약칭되었다. 이보다 앞서 우세창, 고희동, 안중식 등이 조직한 서화협회와 서화협회전이 심상치 않은 민족의식과 주체성 있는 단합으로 창작활동을 하는데 주목한 조선총독부는 1922년 조선에서의 문화장책을 표방하고 최대 규모의 종한미술전으로서 조선미술전람회를 설정하고 작품을 공모하여 그해 6월 1일 제1회 전람회를 열었다. 동양화, 서양화, 조갑, 서예, 사군자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시상하였으며 1944년 제23회를 끝으로 폐지되었다.